1.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3.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4.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5.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6.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1.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6.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위로 여기셨다. 12. 해가 질 무렵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13.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14.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15.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창세기 20장. 8.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9.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려서 포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11.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2.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13.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14.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15.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16.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천세계를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오.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오.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18.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18. 창세기 28장 10.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18.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19.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또는 사닥다리 13.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14.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17.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18.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백에 삼아 뱀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하나님의 집. 20.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21.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22.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가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그의 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2.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4.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출애국기 3장. 7.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8.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9. 고까나한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9.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10.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였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12.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였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70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히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일 것이다. 출애국기 14장. 18호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11.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12.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3.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4.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1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16.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17.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18.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국기 23장. 27. 내가 나의 위험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28.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희위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또는 재앙 또는 전연병. 29.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30.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31.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32.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33.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출애국기 34장. 10. 다시 언약을 맺으시다. 출 23장, 17장, 16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주가 너희에게 하여 출 34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11.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상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12.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울무가 될 것이다. 13.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14.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5.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16.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깨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민숙이 14장. 4.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5.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6.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7.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8.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의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11. 모세가 백성을 두고 기도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12. 내가 전연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13.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14.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15.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15.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계셔서 민십사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15.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16. 그들의 죽과 자기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17.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18.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 뿐만 아니라 자손삼사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19.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21.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22.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23.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24.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민수기 21장. 32. 모세는 야세일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33.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애드레이로 나왔다. 34. 그때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헬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35.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16. 그때의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에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되오.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18. 그때의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19. 정찰대를 보내다. 민 13장 3.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랩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무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20. 그때의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21.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신명기 1장 29. 그때의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30.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30.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30.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32.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33.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34.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민 14장.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35.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36. 다만 여분 내의 아들 갈렛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신명기 3상. 18. 그때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19.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20.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해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1. 그때의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두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22.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히 당신들의 하나님. 신명기 4장. 32.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 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33.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34.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진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35.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6.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37.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38.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39.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40.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40. 10년기 7장. 17. 당신들이 혼자 생각해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1. 18.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19.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진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20. 또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또는 재앙 또는 전염병. 21.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22.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23.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24.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징멸시킬 것입니다. 25.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울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26.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창 12.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애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13.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의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14.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에 모든 것이 다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15.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한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17.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18.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9.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20.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21.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0. 신명기 18장. 14. 예언자를 보낼 약속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5.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16. 이것은 당신들이 호랩산에서 총애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의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17. 그때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18.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19.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20.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새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21.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22.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20장. 1. 전쟁에 관한 법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변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2.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3.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4.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지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28장 1. 순종하여 받는 복 내 26장 3. 신7장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2.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3.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4.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5.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6.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7.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8.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9.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9.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10.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11.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12.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창고 하늘을 여시고, 설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13.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 당신들은, 자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신명기 31장. 1.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2.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4.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5.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6.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8.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8.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9. 여호수아 1장. 1.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곳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3.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3. 내가 모세에게 말한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4.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남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5.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6.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7.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이 쉬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9.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또는 묵상하다, 사색하다, 낮은 소리로 웃조리다. 9.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9. 여호수하 8장. 1. 아이성의 붕괴, 주님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처올라가거라. 9.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10.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3. 여호수하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처올라갔다. 여호수하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4.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5.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6.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8.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하 10장. 6. 기부온 사람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하에게 전갈을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7. 여호수하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8. 그때의 주님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9.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하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10.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하는 기부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11.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12.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하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부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13.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의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위로운 자의 책, 영웅담을 수록한 책, 현존하지 않음, 사마일 18에도 인용되었음. 14.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11장 4.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5.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롱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6. 그때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변거를 불태워라. 7.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롱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8.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시동과 미스르본마인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불타는 물, 온천지대를 말함. 9.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변거를 불살랐다. 10. 사무엘상 12장. 16.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17. 지금은 미를 거두어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래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18. 사무엘이 주님께 아래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9.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21.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22.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23.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24.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24.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사무에라 7장. 18. 다윗의 감사기도, 대상 17장. 다윗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19.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 주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20.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21.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22.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3.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24.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5.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1기야 1장. 2.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을세부백에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파리들의 주, 바을 왕자를 뜻하는 바을세부레 대칭되는 모욕적인 이름. 3. 그때의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을세부백에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4. 그러므로 나 죽까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5.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6.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을세부백에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왕아 일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7.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냐? 8.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9. 그리하여 왕은 오십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오십부장은 엘리야가 상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10. 엘리야가 그 오십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신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신명을 태워버렸다. 11.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오십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12.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신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신명을 태웠다. 13.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오십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오십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신명이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14.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오십부장 두 명과 그들의 부하 백 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15. 그때의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16.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을세부백에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17.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부간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한국 유다에서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70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의 동생 없음. 18. 아하시아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11기야 6창. 8.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9.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상가라고 말하였다. 10.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11.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12.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13.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14.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변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15.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변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6.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17.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애워싸고 있었다. 18.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19.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면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20.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20.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21.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22.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23.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역대상 28장. 20.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21. 그리고 제사장과 내위 사람의 갈래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역대하 19장. 6.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상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7.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 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상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역대하 20장. 12.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적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13.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14. 그때의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뇌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리아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따니아이다. 15.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팟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16.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러 일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17.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죽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18.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죽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19. 느헤미야 2장 1.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양력 3월 중순 이후 2.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항공하여 3.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래였더니 4.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5.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에 그 성읍으로 절을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그때의 왕후도 왕 옆에 앉아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7.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7.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설을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8.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사베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설을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10편 23장. 1. 다윗의 노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2.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4.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는 아주 캄캄한 골짜기로 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6.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10편 27장. 1. 다윗의 시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2.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3.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렸네. 4.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5.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의 날을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6. 그때의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7.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8.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또는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또는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9.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11.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12.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13.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거슬라는 확실히 믿는다. 14.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10편 34장. 1.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위 셋이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14. 각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 15. 2.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15.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16.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17. 5.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18. 6.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19. 7.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을 둘러지낼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19. 8.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19. 9.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애하여라 그를 경애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9. 10.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9. 10. 지휘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19. 음악 용어 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19. 3. 무리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냅뿐 고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19. 4. 5.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20. 5.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6.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7.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8.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9.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팔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또는 병거를. 10.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11.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10. 지휘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옥 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밑담.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11.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먼누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문학 또는 음악 용어. 12.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12. 전능하신 하나님. 13.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위지합니다. 14.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15.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16.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7. 그들이 약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18.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9. 또는 주님의 두루마리에 기록해 두십시오. 19.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의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 하나님을 위지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지하면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19. 내가 하나님을 위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19.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언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19.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19. 시편 118장. 1. 주님은 늘 자비하시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9. 2.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19. 3.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19. 4.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19. 5.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19. 6.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리야. 19. 7.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19. 8.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위지하는 것보다 낫다. 19. 9.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위지하는 것보다 낫다. 19.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19.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19.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던 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20. 70인력을 따름. 20. 가시던 불에 붙은 불처럼 타서 사라졌다. 13.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14.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20. 잠원 30장. 7. 헌신의 잠원.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8.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9.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10. 이사야 7장. 1. 아하스 왕에게 내린 경고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2.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또는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3. 그때의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하랴 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몬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4.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5.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5.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6.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7.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사야 41장.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고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9.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에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11.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12.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13.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14.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14. 이사야 41장. 21. 주님께서 거짓 신들에게 도전하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22.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이었던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23.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오릴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23. 장차 오릴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24.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24.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영호스러울 뿐이다. 25.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26.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26. 너희 오상들 가운데서 어떤 오상이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일러줘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하고 말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일러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어본 일이 전혀 없다. 27.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28. 내가 오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오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오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29. 보아라. 이 모든 오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오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이사야 43장. 1. 구원의 약속 그러나 이제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2. 내가 물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3.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4.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4.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종비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5.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6.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7.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이사야 44장. 1.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2. 너를 지으신 분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애칭. 3.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4.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 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5.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6. 이스라엘의 왕이신주 이스라엘의 송량자이신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또는 시작하는 것도 나요 마감하는 것도 나다. 7.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8.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라의 증인들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이사야 51장. 6.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위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7. 위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8. 조미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위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예레미야 30장. 10.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이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11.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이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12.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13.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14.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15.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16.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17.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시오는 쫓겨난 여자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18.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3장. 7.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또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켜 놓겠다. 8.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9.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10.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 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11.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12.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 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13.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히 스펠라 산과 해변 사이의 경사진 평지. 예레미야 39장. 15. 주님께서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이대들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6.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의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17.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18.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위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18. 예레미야 42장. 10.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11.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12.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예레미야 46장. 25.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구하라. 내가 테헤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 뿐만 아니라 그를 위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히 노에. 26.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너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옛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주이 말이다. 27.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28. 나 주이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예레미야 51장 44.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베레게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45.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46.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47. 그럼으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에 널려 있을 것이다. 48.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력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의 파멸을 보며 깊어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이 말이다. 52. 까닥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53. 그들이 나를 싼 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54.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55. 주님 그 깊이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6. 살려 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강구를 들어주셨습니다. 57.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참. 참.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영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58. 그들은 그들의 조선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시리아 어역을 따름. 히 민족들. 59.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59.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60.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70.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70. 다니엘 10창. 1. 티그리스 강변에서의 환상.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개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2. 그때의 나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3. 세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상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4. 첫째 달 스무나흔 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두 개 와 있었다. 양력 3월 중순 이후. 5. 그때의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6.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개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쇠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7.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8.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의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9.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10.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11.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12.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강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강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13.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스무 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14.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15.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16.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대다수의 마소라 본문을 따름. 하나의 마소라 본문과 사회사본과 70인력에는 사람의 손처럼 생긴 것이. 17.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순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18.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19.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헤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21.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이가 없다. 요엘 2장. 18. 하나님이 땅을 비옥하게 하시다. 그때의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19.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20.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다. 히 동쪽 바다 히 서쪽 바다. 21.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다. 22.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의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도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23.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24.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또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위해 교사를 보내셨다. 24. 이제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25.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 먹고 왕춤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25.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26.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27.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28.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28.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29.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30.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증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31.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32.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33. 시온산 곳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34. 아모스 3장. 7.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8.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수바냐 3장. 8.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이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인의 질투에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70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내가 일어나서 약탈할 때까지. 9. 그때에는 내가 묻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주이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10. 에티오피아 강 전어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11. 그 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의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르리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12.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아내주의 이름을 위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13.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14. 기뻐서 부르는 노래 도성 시오나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15. 주님께서 증거를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나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16.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오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17.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17.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그는 잠잠할 것이다. 18.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19.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20.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20.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의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까 말한다. 20. 스가리아 8장. 13.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14. 나 만군의 주까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15. 나 만군의 주까 말한다. 15.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16.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예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17.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까 말한다. 17. 말라기 3상. 6. 11조.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17. 너희 조상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까 말한다. 18.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8.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9.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10.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이 말이다. 11. 나는 너희 땅에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에 열매가 채 있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까 말한다. 12.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까 말한다. 마태복음 10장. 26. 마땅히 두려워하여야 할 분을 두려워하여라. 62장.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28.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29. 삼세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0.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마태복음 14장. 25.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26.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27.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8.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30.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의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1. 예수께서 곧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32.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33.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2. 마태복음 17장. 1. 예수의 변모, 마코장 3. 룩코장,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32.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33.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34.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새찌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가. 5.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는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다. 6.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났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8.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태복음 25장. 14. 달란트 비유, 69장.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15.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15.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삭. 16.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17.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샘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2.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4.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25.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26. 그러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27.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부처받았을 것이다.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9.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30.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45.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막 15장, 룩 23장, 요 19장,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46.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시 22일. 47.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며칠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48.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50.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59. 34. 가 첨가되어 있음. 50.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53.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54.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마가복음 4장. 35.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다. 마 8장, 68장,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36.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37.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옴으로 무리 배에 벌써 가득 찼다.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지지시고 바다 덜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41. 마가복음 5장. 1. 귀신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다. 마 8장, 68장.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개개사 또는 가다라 또는 가자라. 4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43.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 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44.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였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45.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4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7. 큰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47.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48. 곧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49.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50.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대가 있었다. 50.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50.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대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50. 그 더러운 1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음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50.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곳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레기온. 로마 군대의 한 사단 약 6천명. 마가복음 5장. 25.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26.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27.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물이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하고 29.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30.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31.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33.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35.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36.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38.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39.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40.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났거라 하는 말이다. 42.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마가복음 6장. 45.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시다. 마 14장. 요 6장.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의 물 위를 헤쳐보내셨다. 46.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4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해 계셨다. 48.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젖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49.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49.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50.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5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52.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누가복음 1장. 46. 마리아의 창가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다른 고대 역본들에는 엘리사벳이. 47.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48.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49.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51.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52.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53.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54.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금 5장 17.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마 9장 마 2장이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고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18.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19.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물이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21.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22.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23.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24.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의 아들 25. 그러자 곧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26.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누가복음 7장 11.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다음날 12.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13.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14.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15.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16.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17.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누가 보금 8장. 22.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다. 막 8장 막 4장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23.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24.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누가 보금 8장. 26.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막 8장 막 5장 0. 그들은 갈릴리 맞은 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가다라 또는 길게스. 27.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오랫동안 귀신 들렸던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옷을 입지 않았으며. 28.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29.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 덜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튀쳐나가곤 하였다. 그 더러운 30.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31.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 아비소스,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 32. 마침 그곳 상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대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대는 비타를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3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음내와 촌에 알렸다. 35.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35. 누가 보금 8장. 40. 하여라는 여자를 낳게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35. 마구장. 마구장.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41. 그때의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42. 그에게 열두 살 쯤 된 외동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43. 무리 가운데 열두 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위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44.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45.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46.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47.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아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났게 된 경의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48.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49.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50.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낳을 것이다. 51.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52.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53.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54.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55.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56.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55. 누가 복음 12장. 4. 3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여라. 마 10장.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56.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56.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57.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58. 그 개 했나?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그 아사리온. 57.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58. 누가 복음 24장. 36.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마 28장. 막 16장. 이후 20장. 행일장.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에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37.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40절이 없음. 41.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42.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였다. 43.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45. 그때의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47.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9.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50. 하늘로 올라가시다. 막 16장 행일장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배단위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51.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없음. 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께 경배하고가 없음. 53.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다른 고대 사본들은 끝에 아멘이 있음. 요한복음 6장. 16.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다. 마 14장. 막 6장.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17.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18.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19.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시별이 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그 25에서 30 스타디아쯤 약 킬로미터.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1.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23.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오.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5.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26.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명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 27.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28.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29.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29.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30.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30.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날 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요한복음 20장. 19.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마 28장. 막 16장. 룩 24장.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21.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오.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24. 사도행전 2장. 1. 성령의 강림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25.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25.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26.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또는 다른 언어로 26.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26.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27.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27.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28.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29.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끼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3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31.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또는 우리 각자의 말로 12.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13.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14.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5.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극체 3시 16.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해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17.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18.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요리장 70인 명 18.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19.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고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20.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21.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22.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23.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23. 그 이스라엘 남자들 그 나사렛 사람 23.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26.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27.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하데스 28.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29.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 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습니다. 그 형제 30.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1.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 하데스 또는 메시야 32.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33.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 35절과 이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말씀하시 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시 117인 명 35. 34절과 이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말씀하시 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시 117인 명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는 메시야. 37.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38.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또는 침례. 39.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40.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41.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명이나 늘어났다. 또는 침례.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성만찬 또는 친교식사를 가리킨. 43. 신도의 공동생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44.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6.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47. 사도행전 5장. 1.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48.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49. 그때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49.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50.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60.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70.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80.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단값이 이것뿐이오.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9.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10.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11.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12. 사도행전 10장. 1.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다. 가이사리아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2.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3.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4.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4.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극주님. 5.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6.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7.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8.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사도행전 18장. 1.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2.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구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칭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3.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4.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5.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또는 메시야. 6.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7.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항의하는 표시로 7.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8. 회당 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또는 침내. 9.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잊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헤아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11.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사도행전 19장. 11. 스계와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알른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13.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명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14. 스계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15.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16.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17.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18.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19.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났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도 노만잎에 맞먹었다. 20.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로마서 3장. 고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시 14장. 70인역 53장. 70인역 전 7장. 11.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 모두가 격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이다. 펴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15. 70인역 c 140 70인역 14.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c 10 70인역 15.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4 59장. 16.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17.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18.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c 36일 19.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로마서 13장. 1.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붙어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시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4.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5.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6.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7.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전하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증언 또는 증거. 2.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4.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지혜의 설득력으로 그 연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5.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20.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20.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21.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22.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23.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24.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25.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6.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7.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27. 고린도전서 16창 여행계획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28.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9.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0.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1.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또는 이제 가는 것은 전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싫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6.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7.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8.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9.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10.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11.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12.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3.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14.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6.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 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7.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 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다른 사람들은 고린두구서 5장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2.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잎길을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 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는 이 장막집을 입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4.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잎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7.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8.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9.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 안디옥에서 바울이 개빠를 나무라다. 그런데 개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 보고 그를 나무라습니다. 베드로. 12. 그것은 개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한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베드로 또는 야고보가 보낸 한례받지 아니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 13.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 까지도 그들의 윗선에 끌려갔습니다. 14.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 덜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베드로 해석자들에 따라 인용을 21절까지 확대하기도 함. 15. 믿음으로 위롭게 하여 주심을 받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여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16.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위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위롭다는 인정을 가리 받는 것 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다른 곳에서도 갈라디아서 2창 19.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위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있든지 여러분이 한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28.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9.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30.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송훈으로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불법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 형제들. 2. 여러분은 명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죄인. 4.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 그들이나 우리나 깊은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4.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4. 82. 15.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16.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시를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요한 1서 4장.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16.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17.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를 또는 하나님을이 첨가된 20.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형제 21.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형제 유다서 1장 17. 풍계와 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18.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 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배두 33. 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22.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절은 그리스어 본문의 뜻이 불확실함. 23.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24.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소국까지도 미워하십시오. 24. 축복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연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25.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연관과 의원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전해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25. 요한계시록 2장 8.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는 천사. 25.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26.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물이다. 27.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28.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유관을 너에게 주겠다. 극월계관. 29.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유한계시록 11장. 3.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4.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여 숫대 두 개입니다. 5. 그들을 해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6.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7.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8.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일컫는 그리스요. 8.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9.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또는 영의 12.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4개로 13. 바로 그때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천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 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져마시게 하겠다. 7.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목숨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닷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8.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19.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게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